내 마음을 그냥 두지 말아줘 보자 여기에서 그대만이 내릴 수 있는까지는 이제 낮아요 음이 되게 더음이라서 여기는 뭘 넣으려고 하면 노래를 망치게 돼요. 뭘 기교를 넣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부르면 돼요. 여기 내릴 수 있는 이까지는 그냥 음정 박자 신경 쓰면서. 이 부분이 음정이 어렵더라고요, 선생님. 여기는 이제 내 마음을 그냥 두지 말아줘요. 금싸라기 같은 내 마음을. 여기 하나 있다. 내 마음에서 내, 내 마음. 아까 했던 것처럼.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내 마음의 전철력을 내어줘요. 여기 낮으니까. 그리고 그대만이 내릴 수 있는. 내가 두 번이 들어가요. 어허. 여기는 어허. 이제 첫 번째는 오. 그리고 두 번째는 오인데 호로 발음을 해 주시면서 숨을 섞어서. 어허. 어허. 네, 이렇게. 어허. 이 밑에는 밧도 나고 공도 날 텐데. 이렇게 좀. 밧. 콩. 여기를. 밧도 나고. 밧도 나고. 밧도 나고. 콩도 날 텐데. 여기 밑에 ㅇ이랑 ㅌ, ㅌ 이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밭도 나고 콩도 날 텐데 한 번씩 해볼까요? 밭도 나고 콩도 날 텐데 아니, 음정이, 음정이 틀렸어 패스, 패스, 패스 패스, 패스 밭도 나고 콩도 날 텐데 밭도 나고 콩도 날 텐데 밭도 나고 콩도 날 텐데 오케이, 오케이 저희 이 부분 선생님이 혹시 반주에 맞춰서 불러주실 수 있나요? 제가요? 음이 되게 어려워서 내 맘을 그냥 두지 말아줘요 금사라기 같은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전철력을 내어줘요 그대만이 내릴 수 있네 오오,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밭도 나고 콩도 날 텐데 오, 멋있어 네, 이렇게 포인트들만 딱딱 잡아주면 돼요 이제 한 눈에 들어온다 이제 알겠다, 이제 알겠다 아시겠죠? 네네 그러면 한 번씩 해볼까요? 네네, 좋습니다 내 맘에 전철력을 내어줘요 내 맘에 전철력을 내어줘요 그대만이 내릴 수 있는 오오, 오오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탓도 나고 콩도 날 텐데 내 맘에 전철력을 내어줘요 진짜 음색이 너무 좋네요, 선생님 음색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네, 그러면 지금 키를 올렸으니까 네, 먼저 내 맘에 전철력을 내어줘요 그대만이 내릴 수 있는 그대만이, 그대만이 내릴 수 있는 오오,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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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밭도 나고 밭도 나고 콩도 날 텐데 어? 아니 이런 노래 있는데 아니, 아니 잠깐만 나 뒤에 앞에 음을 너무 모르겠다 이렇게나 Turkey 오오 내 맘을 자, 그럼 이제 망아지 씨 견봅시다 근데 음이 어렵다 어렵, 어렵 비트 주세요 내 맘에 전철력을 내어줘요 오, 감미롭다. 그대만이 내릴 수 있는 하나, 둘, 셋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 밭도 나고 콩도 날 텐데 그대 맘에 그대 맘을 줘 너무 보라원하는 콩을 달래보고 있지만 콩을 왜 달래? 반주가 나오는 것도 나오기다. 반주도 해주셨어. 반주도 해주셨어. 방금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